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해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등록하는 방법이 약간은 달라서 맨 처음에 직원이 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주면서 해계 프로그램 한번 입력해볼래? 해서 입력을 시켜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입력을 잘하는 편도 있지만 그 중에서 빠뜨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사 설립 연올일을 확인해놔야 돼요. 2017년 6월 13일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등기 사항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회사에 정관사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업년도, 해계년도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12월 말 법인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관사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를 해놔야 되는데 뭐냐면 세무대리로 수임을 하게 되면 주업종 코드를 확인을 하는데 이 업종이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을 때 주업종 코드가 해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 기본사항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준비 끝났고요. 개인회사에 사업자 가지고 회사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해계년도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해계년도를 기록을 하면 되고 과세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 간이과세자하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공급 대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부과세가 합쳐지거나 나눠지거나 이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요. 아까 10번의 주업종 코드인데 아까 우리가 조회해놨던 자료를 꼭 이 자료를 주업종 코드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는 많은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업. 동업이면 동업여부의 열을 체크를 해주고요. 15번에는 소득구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구분도 정확하게 30, 40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고 중소기업 16번의 중소기업도 선택하고 개업연원일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한급금 계좌를 꼭 등록을 해주면 나중에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아까 정관하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했잖아요. 그걸 옆에다 놓고 해계년도를 설립등길로 일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업종 코드 조회해놓은 자료를 그대로 여기 주업종 코드에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법인 종류부를 구분해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립연원일, 법인 등기부의 등길 아까 보신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연원일이 있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업일과 등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달리 표시를 해주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국세한국금 계좌 이렇게 그 과정을 모두 마치는데요. 아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잘못 입력해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다른 결과가 보이는 부분을 제가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거기 15번에 소득구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구분을 입력을 안 하고 빼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팝업창이 뜹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맨 처음에는 어디서 틀렸는지 처음 하기 때문에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틀리는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정관사법,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회사 등록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항을 보시고 해계 프로그램 넣고 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무대리정보가 다양하게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조회를 해서 사업자 관리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모 5분 특강 난민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